오리지널 댄스 애플 비애플비 우쭈쭈 직캠 소녀시대를 이을 발차기 유지통통 tvhttps youtu 전 bbwhfs3uvbp8 서울연합뉴스 송영인 pd 5인조 걸그룹 애플 비애플 비가 첫번째 싱글앨범 우쭈쭈로 지난 1일 데뷔했다. 애플 비는 kpop스타 시즌2 탑8까지 진출하고 카라 프로젝트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20살이 유지와 동갑내기 유림 샌디 19살이 하은 17살이 현민으로 구성됐다. 애플 비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과일인 사과가 다양한 이미지로 존재하는 것처럼 대중분들에게 저희도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포부를 담았어요. 유지 데뷔곡 우쭈쭈는 경쾌한 드럼 비트와 신나는 색소폰 리프가 돋보이는 곡으로 멤버들의 상큼함을 고스란히 녹여낸 댄스곡이다. 좋아하는 이성에게 저희 애플 비가 솔직하고 당당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곡이에요. 우쭈쭈는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우쭈쭈하며 귀엽다고 칭찬하는 동작을 표현한 말인데 골반을 돌리는 동작이 포인트 안무예요. 치마도 살랑살랑 흔들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샌디 연합뉴스 공감 스튜디오에서 데뷔곡 우쭈쭈를 선보인 애플 비는 자신들만의 반전 매력을 보여주겠다며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 커버 댄스를 선보였다.